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교통통제는 아직 서울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 잠수교는 열흘째 막혀 있고요. 어제 비로 한강대교 수위가 통제 기준인 4.4m를 넘어 5.8m까지 올랐기 때문에 올림픽대로 여의상류나들목과 하류나들목 양방향 차량 운행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방화대교 남단 대화 육관문도 양방향 통제 중입니다. 다만 앞서 새벽 한때 진입이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는 오전 9시 반부터 통제가 전부 풀렸습니다. 또 오후 12시 반에 통제됐던 올림픽대로 염창나들목에서 동작대교 하부 구간도 3시부터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MBC 뉴스 김건입니다. 전북 지난 용담댐 방류로 삽시간에 두 개 마을이 잠긴 충남 금산에서는 인삼밭 수백 헥타르가 초토화됐습니다. 수년간 공들인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뻘밭에서 인삼을 캐며 이번 일은 인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은선 기자입니다. 충남 금산군 무지개다리 하류. 사람들이 주웅 늘어서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벌 속을 더듬거립니다. 손가락 사이에 걸려 올라온 건 꼬박 6년을 키운 인삼입니다. 또 다른 인삼밭. 범람 한 하천이 모든 것을 쓸고 가버려 어디부터가 바친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물이 빠져도 처참하긴 마찬가지. 올 가을볕에 한 뼘은 더 키울 참인데 다 틀렸습니다. 주민들은 70mm 남짓한 비에 용담뜸이 한꺼번에 많은 물을 방류하면서 4, 5년 농사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비가 지금 어제 얼마 나왔어, 금산에? 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얘들이 충전이 이건 인재예요, 인재. 물이 빠지면서 인근 초등학교와 마을회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세웠던 2개 마을 220여 명 주민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거대한 물줄기가 쓸고 간 자리는 이미 예전의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금강 상류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충남 금산에선 인삼밭 218헥타를 포함해 460여 농가, 470여 헥타의 침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수년, 길게는 십수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농민들은 막막함 속에 야속한 빗줄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이번 폭우로 폐사한 소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소떼가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집 지붕 위로 대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소들을 구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구출 작전이 진행됐는데요. 그 현장을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태롭게 내려앉은 지붕 위에 황소 5마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물에 떠내려 가던 소들이 주택 지붕 위로 올라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벌써 사흘째, 오도 가도 못하고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황소 구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소에게 마취총을 싸서 한 마리씩 잠재운 뒤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힘이 빠진 소를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침수 피해로 지붕이 꺼져버린 집안에서도 황소들이 연이어 발견됩니다. 벽 뒤로 몸을 숨긴 소들은 발버둥을 치고 버티다가 집 밖으로 구조됩니다. 전남 구례에서 사육 중이던 소는 1,500여 마리. 섬진강 범람으로 축사가 물에 잠기면서 대부분이 집을 잃은 신세가 됐고 이 가운데 3분의 2 정도만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그나마 농민품으로 돌아온 소들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폐사한 소가 450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난 6일 강원도 춘천 의암댐 전복 사고 이후 남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일 극적으로 구조된 생존자의 진술을 토대로 청평호까지 넓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인력 2천여 명과 배 30여 척이 투입됐고 경찰도 강변 양쪽을 집중해서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기상 상황이 개선되면서 헬기와 드론도 다시 투입됐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경기 하남에서 발견된 시신은 여성으로 확인돼 의암댐 실종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와 관련한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을 신속하게 다각도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난지원금 상향 등 복구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예정된 국무회의에 앞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별도로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최악의 물난리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부터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특히 산사태나 재방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대피 조치와 함께 지뢰가 유실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가능한 모든 재정 자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된 이번 장마의 원인으로 기상이변을 꼽은 문 대통령은 안전관리 기준 등의 재정비를 통해 앞으로의 재난에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사태나 홍수 등 재난경고 전달 체계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해가 집중된 전남과 경남 도지사의 건의대로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고 15년째 동결된 재난지원금을 상향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중앙정부에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계속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서지역의 오늘 오전부터 호우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춘천과 홍천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덥고 습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춘천 27도 등으로 대부분 30도를 밑돌았지만 비가 그친 뒤여서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현재 폭염주의보는 춘천과 홍천, 원주, 영월 등 영서지역, 영서일부지역, 그리고 삼척과 강릉,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지역엔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춘천 등 영서 북부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약한 비가 내리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난 6일 춘천 의암댐 전복 사고 이후 남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일 극적으로 구조된 생존자의 진술을 토대로 청평호까지 넓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인력 2천여 명과 배 30여 척이 투입됐고 경찰도 강변 양쪽을 집중해서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기상 상황이 개선되면서 헬기와 드론도 다시 투입됐습니다. 의암댐 사고와 관련해 누가 수초섬 고정 작업을 지시했나를 두고 진실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공수초섬 업체 근로자의 유가족은 CCTV를 보면 사고 당일 아침 9시쯤 시청 공무원이 현장을 찾았고 그 이후 업체에서 보트를 띄웠다며 사실상 당시 지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담당 계장과 직원 등 두 명이 예차를 나간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사고 당일 아침 담당 계장이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에게 비가 오고 물살이 세니 오늘은 절대 배 운행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며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춘천 레저대회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춘천 레저 조직 대회는 오늘 이사회를 통해 의암호 선박 사고와 장마로 인한 도내 이재민 발생,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대회 취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당초 레저대회는 대회를 축소하고 비대면 분상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춘천 레저 조직위는 의암호 선박 사고의 아픔을 같이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철원군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복구 작업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6일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이후 닷새 만에 철원지역을 찾은 정 총리는 8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와 정현리, 군부대 등을 방문했습니다. 총리의 이번 철원 방문을 통해 이길리 마을 집단 이주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주택시장에서 전세 물건이 감소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아파트 전세수급 동향지수는 94.6으로 6월보다 7.2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9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수급 동향지수가 100을 넘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로 강원도에서도 지수가 100에 가까워지며 전세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분석 결과 8월 1일과 10일 사이 강원도 아파트 전세계약은 70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세대, 73% 줄었습니다. 국방부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을 해체하면서 화천 27사단 해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고 2개 군단과 3개 사단을 해체하는 내용을 담은 5개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는 8군단과 23사단, 화천 27사단이 경기도 6군단, 28사단과 함께 해체됩니다. 지난해 양고주 2사단이 해체된다 이어 화천 양고주둔 2사단이 해체된다 이어 화천 27사단이 2025년까지 해체되면서 접경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여름방학과 2학기 대비를 위해 신설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추가 방역을 실시합니다. 이번 방역은 지난 3월에 진행된 상반기 방역비의 집행 잔액을 활용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방역을 지원받지 못한 신설학원 68곳과 교습소 31곳을 대상으로 통학 차량을 포함해 실시합니다. 아울러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학원으로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도 벌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확산 둔화 소식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 위주로 매수에 나선 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코스피가 오늘도 1% 넘는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2,400선을 돌파해내면서 오늘 강세장을 연출했던 코스피는 장 막판 2,420선 까지 바짝 다가서며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오늘도 방향성 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12거래에만의 하락반전하며 화요일 일장 마감지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32.29포인트 상승한 2,418.67포인트로 코스닥은 2.53포인트 하락한 860.2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동향을 보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혼조세를 보였던 가운데 LG화학이 외인 매수에 반등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조 7,400억 원 규모의 4공장 신설 결정 소식에 약 한 달 반 만에 주가가 80만 원을 회복해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호의 홍수 조절 여부 분석 지시 소식에 4대강 보건주들이 부각되며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2화 공영은 가격 제한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군사용 중대역 주파수 경매 계획 소식에 5G 관련 주들도 상승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전기 가스 업종의 가장 큰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보합권에서 1185.6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서울의 비는 소강상태에 들면서 퇴근길에는 먹구름만 머물고 있습니다. 밤새 수도권에 100mm 안팎의 폭우를 부린 구름대는 남쪽으로 옮겨갔고요. 오히려 남해안 부근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모여들면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장흥과 거제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오는 가운데 호우특보도 이들 지역에만 남아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장마전선이 점차 북한 지방까지 올라가면서 반짝 소나기 예보만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모레부터는 또다시 장마전선이 내려와 비를 부리겠습니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중부지방에서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소나기는 내일 낮부터 밤사이 서울을 제외한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에서 10에서 최고 6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입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서울 25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동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대구 35도, 서울 30도, 강릉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는 일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공부가 머니 스페셜을 보내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식수가 되지? 안 될 것 같은데, 마시면. 바라면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더러운 물을 마시면 아플 거란 걸 알지만 이 더러운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후원문의 1800-1723 지금 이 순간에도 더러운 물은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이 아이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줄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식소시설과 위생교육을 지원합니다. 한 달에 만 원으로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해 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3 굿네이버스 익스키스님! 늘 먹던 걸로 주세요. 60개 치킨 60개 치킨 60개 치킨 매일 새 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60! 누가 다 먹었지? 나지! 주사 맞기 싫어요. 가끔 놀다가 다쳐서 병원에 가요. 병원 갈 일이 없으니까 보험료가 좀 아깝죠. 저보단 아이들 병원에 데려가느라 정신이 없죠. 저야 뭐 제가 낸 보험료로 부모님이 병원에 가시니까 감사하죠. 나이가 드니까 병원 가는 일이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건강보험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덕분에 든든하죠. 건강보험료와 병원비 혜택을 비교해 보면 결국 내가 낸 보험료는 나에게 꼭 돌아오는 113% 병원비 혜택입니다. 인생을 펼쳐보면 건강보험의 가치가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정오의 망고 오늘도 기지개 한 번 쫙 펴고 출발해 볼까요? 당분간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합니다. 정보 시대 오늘 청취자 여러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억 속으로 끝곡 진성 씨가 부릅니다. 안동역에서 내 잡없는 사람아 오늘도 별빛 가득한 꿈꽃이고요. 내일도 날 보러 올래요. 내일도 날 보러 올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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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반가운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셨어요. 모셔볼까요? 의뢰인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너무 팬이에요. 그럼요. 팬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홍아리 홍화철 아빠이자 지금 야구 코치라고 있는 홍성훈이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리, 화철이 엄마 김정임입니다. 굉장히 밀이시네요. 우선 대기록의 뒷국이 됩니다. 대기록 하자 최초 2차 난타. 어마어마했죠. 루키 팀 코치로. 미국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경기를 안 하고 있지만 다시 경기가 재개되면 미국으로 건너가는 건가요? 지금 메이저리그는 며칠 전에 오프닝한다고 지금 발표가 된 상태고요. 지금 마이너리그는 완전히 시즌이 중단돼서 기존에 있는 코치진으로 조금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스테인바이를 하고 있어야죠. 오, 멋있구나. 안녕하세요. 이서진이에요. 아, 장인어로 왜 그러세요? 유캔터스.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 코치 홍성훈. 진짜 예컬 거예요. 홍아리입니다. 아유, 귀여워. 아유, 진짜. 진짜. 와. 나 하버드 주문해. 하버드 목표. 야구 코치 홍성훈의 둘째 아들 강연 홍아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사시네요. 나이스. 역시, 그렇지. 아주 잘했어, 지금 아주 잘했어. 체수에 좀 앉아서 해. 아, 귀여워. 모두 깔아 놓고 쓰고 좀 하는 거 아니야? It's my life, don't touch my life, okay? 아, 힘들어. 아니, 화리는 눈 뜨면 대치동으로 공부를 데려다 달라고 그러고 화철이는 눈 뜨면 한강공원에 흙을 퍼먹으러 가려고 해.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부부들이 솔직히 말해서 부부싸움이 좀 잦아요. 교육 문제 때문에. 그렇죠. 최근 1, 2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정말 그야말로 M극과 S극처럼 완전히 극과 극인 남면에요. 맞습니다. 와우. 골든 글러브를. 의미, 의미. 저게 몇 시쯤이에요? 저희 7시 50분. 네. 큰 대자로 잘해요. 상의를 입고 계신 거예요? 네. 아빠 입고 살색이어서. 여보. 헤드. 여보. 손이 안 지어져. 팔꿈치 아프냐. 아침부터. 아... 핸드폰을 안 지어져요. 맞아요. 비오베이 아프죠. 손가락 마디 마디가 아파요. 저는 팔꿈치 어깨 많이 썼던 데가 아프더라고요. 이제는. 선수생활. 워낙 복사시켰으니까. 노크하는 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하고 계신 거세요. 고맙습니다. 아빠가 그거 잘하시더라고요. 일어나요. 온라인 수업 해야 된다. 되게 달라진 풍경이다. 학교 갈 준비해 이런 게 아니라 온라인 수업 준비해 이렇게 끼우시는구나. 어? 눈 뜨자마자 책에 손이 이가네요. 대단하네요. 독서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옛날에는 핸드폰이 잠시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책을 진짜 거의 안 읽었거든요. 한 번 빠져들면 그게 중독이 너무 심해서 애초에 엄마한테 핸드폰을 달라 얘기도 안 하고 엄마도 주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뺏긴 이후부터 약간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보통 핸드폰을 뺏기면 계속 싸우는데. 달라고. 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잠시 줬었는데 본인이 솔직히 엄마 말하면 핸드폰을 엄마가 주신 이후에 제가 독서를 안 하기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상식 책을 읽어요? 소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잡다한 지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 뇌 생렬을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지식들. 뭔가 되게 확고하다. 아들방 한 번 놓고도 안 하네요, 그냥. 그냥. 진짜? 아들은 일어나도 자는 척해요. 진짜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자는 척해요. 그철에는. 따뜽. 굿모닝. 저거에 웃잖아요. 제 깨어있었는데.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대박이네. 그렇죠. 이거 모르셨구나. 저거를 제 방에 항상 갖다 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몰랐나 봐요. 저거. 온라인 수업 준비해. 아, 맞다. 또 밤새 핸드폰 보고 있었어. 이 핸드폰 열감지를 꼭 해 봐야 됩니다. 온라인 수업 준비해. 온라인 수업 준비해. 너무 귀엽다. 온라인 수업 준비해. 일어나면 저한테 와요, 일어나면. 애교가 많다. 딸이랑 아들이랑 완전 성향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으세요. 화리가 좀 애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완전 남자아이 같고 화철이는 완전. 애교 덩어리인 것 같아요. 애교를 너무 높여서. 오늘 아침 뭐 먹어? 아침. 먹는 거 정말 안 하지. 뭐 먹고 싶은데. 나 속 안 좋아. 나 샐러드 먹고 싶어. 속 왜 안 좋아. 내가 속이 안 좋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왜. 모르겠어. 온라인 수업 하기 전에 항상 안 좋지. 공부하기 전에. 항상 속이 안 좋아, 공부하기 전에.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속이 안 좋은 아이. 그냥 화철아 공부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약간 불안해요. 불안하대. 짜증나. 불안증이라고. 그런가? 밥, 밥, 밥. 밥, 밥. 아, 이야. 온라인 수업을 저렇게 해요. 아이고. 일단은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잠옷을 일상복으로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저게 유니폼이자 잠옷이. 침대는 자는 곳. 게임하는 곳도 아니고 오로지 수면을 취하는 곳으로 인식을 시키고 일어났을 때 이 시간대는 이 옷을 입고 공부를 한다고 인식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제가 이제 야구하다 보면 유니폼을 입잖아요. 사복 입을 때는 엄청 더워요. 그런데 유니폼 입으면 덥지가 않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가 않아요, 유니폼 입으면.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딱 입으면. 그렇죠, 그렇죠. 더 일리가 있다. 그러면 아이가 야구를 입으면 덥지 않아요. 해야osas. 일단 하나는 이 nac 심리점은 어디지 indices.